준비중인 물건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제 영혼까지 갈아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가격, 품질, 디자인 모든 면에서 정말 깜짝 놀래 이번에 못보시면 절대 후회하십니다 그정도 저 대단한 놈이에요 안녕하세요 파주 모먼트 특판 가구 정메이저 핀나빠입니다 약간 좀 오랜만에 뵙네요 준비중인 물건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제 열정과 모든 것을 걷다 쏟아 부었습니다 제가 제가 저번주에 밴드 파주 모먼트 특판 가구 밴드 저희만의 멤버님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많이 오셔서 보시고요 거기에는 가격은 공개는 물론 모든 제품은 먼저 거기 소개를 하고 유튜브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밴드라는 곳이 파주 모먼트 특판 가구 밴드가 모든 부분 제가 맨 처음에 올리고 가격도 올리고 멤버님들께 혜택을 많이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링크나 여기 댓글이나 제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나 아니면 녹색창에 거기에 치시면 파주 모먼트 특판 가구 여기 있을 거예요 설명이 그래서 보시면 바로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회원 가입 절차 자체가 단추 하나만 누르시면 돼요 끝나요 아무 개인정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가입하게 됐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제가 저번주에 밴드에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건이 다음주나 다다음주 예고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정말 제 영혼까지는 갈아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가격, 품질, 디자인 모든 면에서 제가 모든 걸 바쳤습니다 모음도 걸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금액에 있을 수 없는 제품에 있을 수 없는 신제품으로 제가 갖고 와가지고 제가 모든 걸 바쳐서 한번 멤버님들이나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분께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발표를 할 건데 빠르면 15일, 늦으면 20일, 정말 늦으면 이번 달인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는 대로 바로 즉시 내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말 깜짝 놀랄 제품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정말 제 자신조차도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갖고 와가지고 좋은 가격에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괜찮고요 그때 제가 발표를 할 거예요 공개할 건데 지금은 아직 물건이 도착이 안 해가지고 제가 아직 할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한번 선전? 선전 아닌 선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가 끝내집니다 그리고 내가 저번주인가? 저 저번주인가? 이거 제 뒤에 있는 제품 무빙 대박이죠? 요즘 한참 인기죠? 없어서 못 파는 물건입니다 우리 또한 넘쳐납니다 물량을 볼 때 해가지고 지금 많이들 오시는데 다시 한번 무빙란 소파 자체가 이거 제품 자체 이것도 원톤도 있고 투톤도 이렇게 있는 거고 갤럭시 원단 검증이 끝났죠? 갤럭시 원단 자체가 4년 전 그 정도에서 계속 나왔던 제품인데 원단 자체가 정말 고가죠? 근데 이거를 갤럭시 원단 자체를 써가지고 무빙 제품을 만드는 거고 무빙이라는 거는 단추 저희는 여기 제품에 이렇게 토치 방식으로 이렇게 단추 해가지고 누르는 방식이면 앉았을 때 밀려나는 바람에 손이 안 닿습니다 밖에 있는 건 또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리모컨 하나로 다 작동을 하게끔 돼 있고요 무빙이라는 건 이렇게 나오죠? 정상적인 소파 길이랑 똑같습니다 폭은 근데 나오면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면서 쓸데없는 공간까지도 다 이렇게 이 공간만 필요하면 됩니다 없는 공간이 이것 때문에 나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다음 것도 쿠션도 당연히 3개 가는 거예요 저번주에 설명은 다 했어요 근데 이거 잠깐만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왜? 반응이 너무 좀 요새 대세예요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하나가 각자 이게 보시면은 없는 공간에서 이 요만한 공간 자체가 여기서 바로 튀어나옵니다 뒤에 숨겨져 있는 거 빈 공간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두께 자체가 폭 자체가 일반 소파 폭 1m에서 1m 50 정도 나오는 건데 이거 또한 1m 50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950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3개가 나와요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리게 해도 되고 가운데 것만 지금 나온 상태예요 이 상태가 그래서 이 나왔을 때 전체적인 폭은 16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개만 빼고 가운데 걸 넣는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넣어야 되냐? 아닙니다 한 번 누르면 서고 한 번 누르면 가고 이런 식입니다 섰죠? 한 번 누르면 또 가는 시스템은 돼 있고 원터치입니다 한 번만 누르시면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누르시면 다 알아서 가고 그리고 한 번만 누르시면 또 서고 섰어요? 작동 한 번 누르시면 다시 가고 전체적인 거는 나왔을 때 이 폭을 정말 넓게 쓸 수가 있어요 무빙 인출이라고 하는데 밑에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안전하게 몸무게가 제가 그리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게 맨 밑에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한 번에 들어갑니다 한 번에 들어가요 한 번 더 누르신다 딱 씁니다 한 번 더 누른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신기합니다 신문물입니다 요새 대박입니다 별개 다 나와요 요즘은 그래서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내가 가운데 한 번 앉아 볼까요? 가운데 앉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밀어볼게 물려 하나씩 하나씩 다 됐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단추 한 번 누를게 전체가 나오죠? 제 몸무게를 다 하면서 세 분이 앉아 계시더라도 안전하게 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리만 들어주세요 끝내줍니다 요즘 별개 다 나옵니다 저희야 좋죠 팔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소비자님도 고객님들도 좋고 가격 저희는 끝내주게 아예 제가 밝혀드렸죠? 179만 원에 아예 끝내버리려고 내가 밝혀드린 거예요 제품 자체 잘 나왔고 그리고 다음에 나올 제품 힌트 하나 드릴까요? 더 끝납니다 아 안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내가 일주일만 참아주세요 제가 이미 근질근질한데 지금 말을 못해요 조그맣도 내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대박인 제품이라 꼭 기대하시고요 오늘 요 대박 제품 요거는 지금 인기 절정이에요 요거 무조건 사세요 이 금액이면 사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예고를 해드리면서 설명 요 제품 설명 잠깐 했습니다 다음주나 다음주 꼭 기대하시고요 이번에 못보시면 절대 후회하십니다 절대예요 영상 꼭 봐주세요 끝내주는 제품은 내가 갖고 왔으니까 조회 구독도 필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아시죠? 창고용 매장 내가 말도 안된 금액에 다 뿌려버렸잖아요 79, 69, 99, 쇼파 풀세트, 코너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쌀 이유 전혀 없어요 제가 다 날려버렸어요 식탁, 쇼파 2, 3일 만에 다 완판 쳤고요 네 그정도 저 대단한 놈이에요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면 예 제가 어디서지 내가 구해갖고 와서 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주 오먼트 특판 가구 정매정 훈나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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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